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천상연분입니다. 음, 천상연분입니다. 짜장의 매력을 추가하고 불닭 매력도 이제 살리니까 되게 맛있어요. 야채도 들어가니까 건강한 음식 먹고 있는 느낌? 야채도 조금 조금 들어가니까. 야채 어디있죠? 여기 있잖아, 야채. 당근. 이거는 야채로 가기 좀 힘든데. 확인합시다. 하나, 둘, 셋! 제가 이거 얘 깨잖아, 얘 깨. 당근 나오잖아요. 첫 번째 라면 맞혔으니까 보상으로 쿨피스! 이런 말이잖아요. 그저 그때 낙이 온다. 근데 이거 외국 사람들은 좀 고부감 가는 음료수 하나가 영어로 그대로 그냥 시원한 오줌. 오줌. 예, 시원한 오줌. 쿨피스. 하여튼, 먹읍시다. 되게 맛있다. 이거 솔직히 좀 더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 바다 맛 나는 느낌이에요. 맛은 되게 고급스러워요. 불닭 맛을 확실히 살려 있어요. 확실히. 이제 좀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오줌. 오줌. 식감은 살짝 노구리인데. 바꾸겠습니다. 삼양. 확인하겠습니다. 노구리! 저는 지금.. 자존심 상했어요. 왜요? 노구리 못 맞히는 게 아.. 평소에 노구리 얘기 그렇게 많이 했더니 아니, 난.. 실망이다. 얼큰 한 로구리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세 번째 라면 나왔습니다. 이거 산 넘어 산이네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요. 아까 먹었을 때 이거 약간 매운맛은 약간 찔르는 거고 색깔이 워낙 이제 빨간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상보다 덜 맵네요. 이거 약간 여자랑 같이 먹을 맛이에요. 응?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응? 나는 나가사키 짬뽕. 나는 가짬뽕? 약간 짬뽕인데 각자 맛이 있는 거 같아서 나는. 야 라면 진짜 모르고 너무 모르는 거 같은데? 아 나만의 판단이니까 뭐. 뭐 뭐라고 하겠어. 자기의 판단이니까. 그치 이 세상에 이제 이런 거야 자유로운 세상. 하나 둘 셋! 호랑라비. 호랑라비. 아우 파괴. 밖에서 이거밖에 안 먹었었거든요. 아우 치즈 냄새가 아주 그냥 피할 수 없네. 냄새가 맞자마자 이태곤은 어느 식당에서 먹어본 그런 맛이 치즈. 제가 해본천에 맛있는 집이 있는데 블루 치즈 적혀있어요. 블루 치즈니까 파란색 치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더니 냄새가 아주 그냥. 진짜 약간 썩인 뭔가 좀. 아 되게 징그러웠어요. 형 치즈 좋아하잖아. 치즈는 엄청 좋아하지. 근데 좀 느끼해요. 뭔가 좀 썩인 냄새 그런. 조금 있긴 있어요. 뭐? 치즈인데 싹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약간 그런 치즈 맛? 음. 싹 있는 거 같아. 싸구려 치즈. 싸구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하나 둘 셋! 블루 치즈! 오칠이 지금 잘못 맞춰가지고 지금 벌집 준비되어 있지만. 색깔도 예술이야 진짜. 자 이제 뭐 할 말은 다 끝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까지는 일단 젓가락 들고 이거 먹으면서 마무리겠죠. 여러분 제가 고통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예 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실전자 입장입니까? 아니 이제 신호받았거든. 50세. 야 교관님이야. 또또또또또또. 한입 또. 이렇게 쿨한 게 너무 맛있었잖아. 희한한 게 내가 먹었으면 매운 거 이렇게 얼굴에 나타났는데 오찌개가 잘 안 나타나. 난리 좀 난리해요 지금. 진짜. 야. 딩고. 다이어트. 다시 1,2,3,1. 다이어트.